둘, 셋! 엠비스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슈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에이티니가 아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많이 많이 기대해주신 이런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뭐올까요? 자 바로바로 라이트니 버전 2가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라이트니 버전 1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에이티니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로 웅원봉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크로모를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웅원봉 바디를 커스텀 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티니가 원하는 취향대로 웅원봉을 꾸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바디는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지만 예쁘게 디자인된 음식 상품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티니. 두 번째! 발광력이 엄청 세졌어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했네요. 많이 밝아졌죠? 정말! 오우! 멀리서도 우리 에이티니가 볼 수 있겠네요. 아 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오우! 오우! 우와! 직접으로! 이걸 위에서잖아요? 네. 우와! 돌아가요. 오우! 안에가! 오우! 그리고 라이트니 버전 2에는 세계 최초로 도션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세계 센서요? 세계 최초로? 도션 센서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기능인지 궁금하시죠? 네. 자 잘 보세요. 파이팅이! 이건 제가 누른 거고요. 자 이게 가다 보면 깜빡이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 네. 자 이걸 제가 흔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흔든 만큼! 깔아진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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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어! 네 블랙!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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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가 흠충이의 랩업한테 떨린다 그러면 아 그치? 뜰게! 오우! 만약에 산이 얼굴 봤는데 덜 떨린다 그러면 오우! 오우! 이런 느낌으로 안 떨려요? 아 떨려요. 안 떨려요. 네. 아주 이렇게 빨리는 빨리 힘들수록 빨라지는 이 신기승! 그러니까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오늘 그룹 최초래요. 네.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건 불량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공연장에서 무선 연출도 반응했었다고 합니다. 오우! 자동으로 불빛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들여서 맛보기로 제이님에게 네. 레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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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백 하가 primero! 마법이야! 블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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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셔랄까! 첫번째 크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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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봐요. 너무 해봐. 그거 도대! 웨이브 어 오우! 와우! 웨이브에 하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라이튜니 2 쪽들에 보이지 않나요? 와, 최고다. 이거 좀 찬날만 한데 보기 싫죠? 이거 너무 애매해. 에이튜니가 얼마나 반짝거리시는지 너무 기회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튜니 버전 2는 응원봉과 함께 연동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버전 1과는 연동이 불가능해. 아쉽게도 아쉽게도 버전 1과는 연동이 불가능해. 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좋아해. 그러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엑스토어, 수고하셨습니다. 응원봉 연동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에이티즈 오피셜 라이트 스틱을 검색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간단한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하단의 비트라이트 메뉴에서 응원 도구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원봉 탐색이 시작되면 응원봉의 버튼을 3초간 눌러 전원을 켠 후 응원봉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응원봉의 색이 변하면서 응원 도구 등록 창이 뜨면 응원봉의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응원봉의 상세 정보가 보이면 응원봉 연동 완료 응원봉 상태 체크 애플리케이션에 응원봉이 연결되면 비트라이트 메뉴에서 응원봉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에이틴이! 공연장에서 배터리가 다 달아서 꺼질까봐 불안한 적 있었죠? 바로 이 메뉴에서 응원봉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연 전에 색 건전지로 교체하고 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 아시겠죠? 응원봉 폼웨어 업그레이드도 비트라이트 메뉴에서 가능하니 언제나 최신 폼웨어로 유지해주세요. 콘서트 좌석 맵핑 콘서트를 즐기러 오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티켓 좌석 번호와 응원봉을 맵핑하는 과정입니다. 응원봉과 앱이 연동된 상태에서 콘서트 메뉴를 클릭한 후 관람하실 콘서트를 클릭해주세요. 티켓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가지고 계신 티켓의 회차를 선택한 다음 좌석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맵핑한 응원봉을 선택하고 응원봉의 버튼을 3초간 눌러 전환을 켠 다음 버튼을 더블클릭해주세요. 응원봉에서 파란불이 깜빡이며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전환됩니다. 앱 화면에 뜨는 응원봉 색과 가지고 계신 응원봉의 색이 일치하면 응원봉의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시고 봉 맵핑이 완료되면 응원도구 맵핑 성공 문구가 보이며 응원봉 LED에서 무지개 컬러가 나옵니다. 응원봉이 제대로 연결됐다면 꼭 버튼을 3초간 눌러 전환을 꺼주세요. 그리고 공연 전 다시 응원봉의 전환을 켠 후에 공연 관람 부탁드립니다. 비트싱크 하단에 비트싱크 메뉴가 보이시죠?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에이티즈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영상들 중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영상과 음악에 맞춰 응원봉, 컬러가 바뀌는게 보이시나요? 이젠 콘서트장이 아니더라도 응원봉과 앱이 연동된 상태라면 언제 어디서나 나이티니를 즐길 수 있어요. 기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자주 들어오셔서 즐겨주세요. 네 에이티니 집중해서 잘 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에이티즈 오피셜 라이트 스틱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라이티니와 함께 저희 분을 재밌게 풍성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오피셜 라이트 스틱! 안녕! 안녕! 누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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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린이들 육수 1 네이티즈 오피셜 라이트 스틱. 네이티즈 4 네이티즈 2 감사합니다.